안녕하세요. 이본구 세무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주 활발한 육성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감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이야 이렇게 중소기업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분들이 많으시죠. 중견기업에 올라가지 않고 중소기업에 머무르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중소기업 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든가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을 조세특례제안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했다가 감면을 부인당하고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A건설업체는 과세관청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등 여러가지 감면을 적용해서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선정이 돼서 이 감면 세액을 부인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과세관청에서는 이 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했을까요? 이 법인은 전체 공사원가 중에서 외주 공사 비율이 무려 70% 이상이 된 겁니다. 또 노무비가 없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주가 70% 이상이고 또 노무비가 하나도 없다. 건설회사가.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대로 선정이 됐고요. 세무조사 결과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당신의 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 이런 결론을 받게 됐어요.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아닌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중소기업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한 번 더 받아보시고 확인받아보시고 우리 회사가 과연 확실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여부를 점검받아서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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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